지난 8월부터 채널번호 199번 단일화를 통해 시청자의 알 권리에 더 앞장서고 있는 복지TV가 2023년에도 장애인 복지채널 지위를 이어갑니다. 2013년 장애인 복지채널 제도 시행 이후 연속해서 인정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지TV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채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4년 장애인 복지채널의 복지TV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채널은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 전송되며 복지TV는 2013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연속해서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된 복지TV는 100% 수어 자막은 물론 화면 해설 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정보 접근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복지TV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TV가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겠다며 복지발전에 앞장서고 변화를 이끄는 역할에도 선두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복지TV는 채널 번호 단일화로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전문방송의 필요성과 공익성에 공감한 IPTV의 참사가 채널 번호 단일화를 진행해 왔으며 12월 15일 LG유플러스 채널 번호 변경으로 앞서 채널 번호를 변경한 KT 지니TV와 SKBTV를 포함한 IPTV 모두 199번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정두리입니다. 복지TV 감사합니다.